안녕하십니까? 아재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타카토 C2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스타카토 C2를 튜닝을 할 거다. 튜닝을 할 거고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떻게 튜닝을 할 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어서 빠르게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부품 하나가 해외 배송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테트리스 쌌듯이 하나하나 다 보였기 때문에 이 총을 총값만큼 비용이 들여가는 튜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너바렐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마루이 순정 이너바렐입니다. 이 제품 황동이너바렐이라고 하죠. 마루이 글록 17 젠5 안에 들어있던 제품인데 아 젠4에 있던 제품인데 제가 이제 이너바렐 교체를 하면서 요거 남는 거를 가지고 세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PDI 이너바렐을 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주 가는 ERV 팩토리에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일락스 거 97, 96 정도 되는 걸로 글록 17 베이스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2mm 정도 되는 게 좀 원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몰라서 일단 제가 97mm짜리 바루이 글록 17 젠4용 이너바렐입니다. 순정 이너바렐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호복고무는 요거 때문에 늦었어요. 호복고무는 호복고무는 포유에이디라는 제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의 유명 유튜버 있죠. 포유에이디 채널에서 그 유튜버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친구가 만든 제품인데 평은 상반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유튜버 커뮤니티 댓글에도 요거는 좀 집탄이 떨어진다. 유니콘이나 메이플리퍼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유니콘이나 메이플리퍼는 써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호기심에 한번 써보고 싶어서 지금 요거를 장착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거 지금 세팅된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챔버는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 이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TTI 에어소프트에서 나오는 이 하이카파 베이스 챔버입니다. 파란 색깔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요 챔버를 사용을 할 거고 일단 아웃바렐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웃바렐은 이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이카파 4.3용 논틀팅 아웃바렐입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은 DCI건스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요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세팅이면 거의 뭐 상부의 세팅이 끝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세팅을 하는 과정을 거쳐 볼게요. 일단 딱히 분해할 건 없어요. 왜냐면은 챔버, 이너바렐, 호복고무, 아웃바렐 다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먼저 조립을 해서 바깥 꼽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 분해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팅을 하기 위해서 앵글을 좀 낮췄고요. 공구를 제가 일단 꺼내야 되겠죠. 요거 요렇게 하고 아웃바렐은 요걸 한번 빼볼게요. 아웃바렐이랑 호복고무 호복고무도 분리를 하고 호복 누른고무가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 누른고무를 지금 쓸지 말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씁니다. 제가 메이플리프 제품도 그렇지만 호복 누른고무가 너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호복이 너무 많이 걸리는 증상들이 있어서 요런 호복 누른고무 있죠. 요런 호복 누른고무 쓰는 거를 그렇게 좀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여기 떨어졌다. 요런 호복 누른고무를 쓰는 건 선호하지 않는데 일단 한번 조립을 해보고 쓸지 말지는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챔버를 먼저 이렇게 뒤에서 그냥 이너바렐이랑 호복 챔버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뒤에서 꼽는 방식이네요. 이거 통짜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꼽힌 것 같아요. 꼽힌 것 같고 한번 아웃바렐에 한번 꼽아볼게요. 이너바렐 길이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요 앞쪽까지 나오는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102mm를 달면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아 이게 요렇게 조립이 되는구나 일단은 누른고무를 쓰지는 않을 거지만 한번 여기서 호복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여기 따로 앞쪽에 홈이 요 앞쪽에 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이파파들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요거는 요거 그대로 빼고 요거는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게 무드나사가 요 아웃바렐 양쪽 옆에 홈이 있죠 요게 홈 요 홈이 있죠 요 홈으로 요 무드나사를 장착을 해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장착을 해가지고 살짝씩 너무 세게 조으면 안 되고요 살짝 살짝 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럼 일체형으로 되겠죠 가능하면은 록타이트를 장착을 하고 록타이트를 좀 발라서 하면 되는데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러면은 집단 상승 효과가 있겠죠 남은 부품들은 쓰지를 않을 거니까 요렇게 해서 와 이거 너무 빡빡한데요 이게 과연 동작을 제대로 할지 이게 사고입니다 너무 끼는데 요 밑에를 살짝 갈아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조립은 완료가 되었고 요런 식으로 지금 조립이 되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어두워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안쪽에 챔버도 장착을 했고 근데 일단은 다시 앵글을 바로 잡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작업은 다 끝났고 이게 지금 약간의 단차가 너무 없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 슬라이더가 지금 이렇게 뒤로 가서 니턴 스프링 레버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동작이 좀 빡빡해요 요거는 제가 기름칠을 좀 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조금 갈리면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 아 이게 알루미늄 아웃바렐 이거든요 지금 요 보이시죠 지금 이 아래쪽에 이렇게 갈린 자국들 이 부분에 조금 간섭이 있네요 요 지금 예 간섭이 있습니다 요거는 챔버 간섭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웃바렐이랑 간섭이 있어요 요 부분은 지금 아 좀 많이 갈렸어요 지금 저는 솔직히 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웃바렐 보여드릴게요 요 아웃바렐 아래쪽에 일자로 됐죠 이 부분이 지금 간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씨 새 건데 이거 키스가 다 났네 이렇게 이렇게 간섭이 생기네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거니까 어 아무튼 지금 새 제품인데 스크래치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지금 풀자 지금은 지금은 네 좋네요 일단 갈리면서 확동성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쓰다보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상처가 아주 많이 났다는 거 이거 중고로 팔려면은 하하 이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 참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마이너스의 손이죠 세팅 다 하고 발란스 맞춰서 중고로 파는 인생 아무튼 지금 컬러 파트 역할도 대신 하게끔 이렇게 황금색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앞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좀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딱히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일단은 슈팅용 에어소프트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즐기는 idpa 같은 경우는 esp 가 되겠죠 이게 아마 요 지금 이게 esp ssp 로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이카파 베이스 라서 esp 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920 아카데미 에다가 아마 매치 때 한번 물어보고 요 위에 지금 RMR이나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제가 이렇게 사이트로 보는 형태로 한번 0점이나 이런 것들 한번 잡아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집탄 테스트 영상을 한번 더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일대 상태 이거는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따로 요거는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실내 레인지로 가서 한번 집탄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 이어지는 2편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완벽한 집탄을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MR을 올릴지 말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스플레이트가 있으니까 아마 광학을 올리지 않을까 해요 제가 다른 총에 붙어있는 레드윈 코브라 신형 코브라가 있으니까 그거 장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집탄 테스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첫 시간에 첫 시간을